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쿠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어디 왔냐면 마카오에 매년 열리는 열례행사가 있죠 미식축제라고 저번주에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쭉 행사를 하게 돼서 왔습니다 지금 사람이 엄청 많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 저기요 님들 안녕 나랑 작년에 같이 온 형 여기 좀 봐주세요 두 여성분 뒤 좀 돌아주실래요 저기요 저기요 범죄 저질렸나요 왜 셀파마드로 안해? 올해는 이게 생겼어 이거 자랑해 뭔데? 이거 200불 충전하면 카드 처음 봤는데? 작년에는 이거 아니었잖아 근데 이게 지금 마카오라고 카드가 생겼는데 여기 중국은행에서 지금 발권을 해줬나봐요 게임 쿠폰 뭐야 이거는? 게임 쿠폰 이거는 100불에 한 장씩이고 100불에 한 장씩 이거는 200불 이상이면 아 200불 주면 이 카드로 준대요 이거 기념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쁘죠? 뭘 먹을까요? 이쁘죠? 이쁘죠? 막창이야 이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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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칸채다 헌샹한고어래 나 네 저는 한국어를 네 그렇게 한국어 네 그렇게 한국어를 네 그렇게 한국어를 남겨요 오 근데 맛있어 보는게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 일단 자극적이게 보이는게 좀 많은데 한번 볼까요? 오우 아우, 상하이지 아니다 역시 자극이들이 맛있어 보여 이거 뭐야? 닭갈비야? 돼지갈비야? 뭐야 이거 50$! 50$! 20$! 저게 잘 먹었나? 아, 지토야 그래 나, 나! 어? 엄마 영상 나와 아, 어디서? 나 그 일로 봐 그냥 야, 내 영상 나오네, 내 영상 대박이지? 여기 미식축제에 지금 제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오, 내가 나오고 있어 이거 제가 예전에 찍은 거잖아요 아, 여기가 거기네 우리, 여기 찍었었다 아, 여기네 그러네, 덤블링타운, 그죠? 안녕 아, 네 이거 정말 빵오더시피엘어? 네 아, 여기 미식축제에 찍은 거에요 하하하 나, 내가 먹을 것 같아 아,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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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중심부에서 제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 오른쪽에 제 영상이에요 작년에도 와봤지만 진짜 크게 열리는 거 같아요 여기 사람도 많이 오고 그렇다고 뭐 자리가 없어서 못 앉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많은 편인데 지금 시간이 근데 좀 늦게 왔어요 우리가 왜냐면 빨리 오면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0시 20분 됐나 지금? 네, 그쯤 왔어요 이게 너무 애들이 없는걸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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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아,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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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아,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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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우리 아기, 나 뱄, 넷, 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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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발... 아, 밥, 아, 아,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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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다 먹고,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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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근데 다들 어디 갔어요 지금? 뭐지? 근데...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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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러? 지금 우리가 다 흩어져서 물건을 사고 있어가지고 누구는 막 꼬치 사러 갔고, 누구는 김섬 사러 갔고, 누구는 치킨 사러 갔고 다 제각기 가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다 모일 거예요 여기에 마카오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카오,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전세 음식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햄버거도 있고, 프렌치프라이 뭐야 뭐야 왜 옹겨요? 다 사왔대요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여기 우리요 허리 여기 앞에 있잖아 바보야 형, 우리 영상 나오고 있는 거 알아요 저기서? 진짜? 네 나 깜짝 놀랬다니까 꽉이다 내면 내면 안 내면 내면 해주세요 네 필살기 나옵니다 필살기 따란짠짠짠 요 치즈 우와 야야야 이게 필살기네 벚꽃 야 이게 가빈꽃이라고 맛있겠다 이거 잘 샀지? 이야 볶음면 이야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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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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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뭐가 맛있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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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건 뭐야? 꽃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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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막창 그냥 고기야 아니 막창 아니야 그냥 고기야 이거 이거 어떻게 맛있어?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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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그리고 우리가 산 거야 잘했네 아 치즈 이건 뭐야? 야 끼고 봐 아우 맛있어 맛있다 으음 으음 야 맛있다 으음 베스트 하나씩 꼽아보자 베스트 하나씩 꼽아보자 내 영상에다가 좀 꼽아보자 뭐가 베스트야? 너는 뭐? 이거? 이거 꼬치꼬치 왜냐? 내가 사왔어 아 그래 맛있다 맛있다 지금 혼자만에 되게 빠질 것 같아 그럼 다 카메라 가까이 혼자 찍으셔가지고 무서워 무서워 다 잘 골라네 진짜로 난 안 마셔 얼굴 빨개져 유튜버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한잔해 너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마실 수가 없지 자 니꺼 한 입 마시자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치얼스 아아아아아아악 음 이모씨 아무 마음에 안 마? 응 어 이거 옆 테이블에 여성분들이 뭐 드시고 계시는데 조개를 먹고 있어 가리비인가 이거? 어 심화 마시자 아 심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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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저씨가 지켜봐 아니요 네 네 네 네 나님은 하하완 아 야 파이마 거의야 나님은 완벽하이신 두바이 자 가격은 5불 4순위 loo loo 역시 sd 막아 계속 fol 끌어 첫 ch hack 영상 좀 찍어보려 8 다유 논 자, 제 실력을 한번 보여줄게요 5점 에이씨 아 2점 자, 5점 한번 가자 되게 어렵다, 거의 다 에이, 아이씨 세곈가봐 내려면 뭐 선물 없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실패 네, 지금 거의 다 문을 닫으려고 그러네요 너무 늦게 와버려가지고 지금 11시에 문 닫는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다 나가는 분위기에요 아, 너무 늦게 왔어 학교를 다니니까 이 시간에 밖에 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 주말에는 일을 하고 그래서 지금 문이 하나하나씩 닫히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네, 오늘 푸드 페스티벌 왔는데 느낌은 어땠어요? 일단은 11월 25일까지 하니까 꼭 한번 체험하러 마크업 꼭 오십시오 오우 오우, 멘트 괜찮은데? 언제 준비했냐? 내가 너 찍을 줄 알았어? 이건 즉흥적으로는 안 오지 11월에 이런 행사가 있어요 요번에 만약에 날짜가 안 돼서 못 온다고 해도 다음에 한번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고 워낙 종류가 많아서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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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